그 때요 춘향 모친은 건너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아 통으로 오름을 우는디 일절 통국 애원 성원 다 안정고 그 흐르섭고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실라요 나를 걷자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 귀족 세상가 그 흐그 유조숭여 청식일 것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저구르그 높이 올라 주야호강 진실제 진내실제 절이 남은 조건 조급이 조마하건 그금희나 생각 그리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 날이나 일러줘 금강산 사항상폭이 병지가 되고 어두운 신라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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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이고 아이고 어이 어이 아이고 감사합니다.